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전산문 심생전의 이혹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심생이 보자기에 쌓여 엎여가는 소녀를 보고 한눈에 만해 이웃노파에게 물어 소녀의 신상을 알아봅니다. 심생은 매일 밤 소녀의 방 밖에서 밤을 세우고 새벽에야 돌아가요. 숨은 날째 되던 날 소녀는 거짓말로 심생을 단념시키려고 합니다. 심생은 변함없이 소녀를 찾아오고 서른 날째 되는 날 소녀는 심생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 부모님을 설득해 허락을 받고 심생과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심생은 가족 몰래 소녀를 만났으나 결국 가족들의 의심으로 북한산성으로 가게 되고 이에 병에 걸린 소녀가 유서를 남기고 죽자 시리에 빠진 심생은 문과를 포기하고 문과가 더 높거든요. 무인으로 살다 일찍 좋습니다. 심생의 이야기를 적어 정사에 빠진 것을 보충한다라는 작가의 병이 결말에 실려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심생과 소녀로 나뉠 수 있겠죠. 용모가 준수하고 풍치가 넘치는 양반 자재로 시대 관습을 거부하고 중인층의 소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나 신분 상의 한계가 있겠죠. 제약 결국 사랑이 좌절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고요. 소녀는 미인인 중인층 소녀입니다. 사려깊은 품성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며 사랑을 성취하지만 신분이라는 장벽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심생은 서울의 양반입니다. 그는 약관의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 정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운종가, 지금의 종로에서 임금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어떤 건장한 계집종이 자주빈 명주보자기로 한 여자를 덮어씌워 업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자주빈 명주보자기가 바로 소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죠. 그 뒤를 한 계집애가 붉은 비단신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심생은 겉으로 그 몸뚱이를 겨냥해보고 어린애가 아닌 줄 짐작한 것입니다. 그는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그 뒷꽃무늬를 밟다가 덜어 소매로 스치고 지나가 보기도 하면서 계속 눈을 보자기에 떼놓지 않았어요. 소강통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 보자기가 반쯤 거치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과연 한 처녀였어요. 복숭아빛 뺨에 버드립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와 분으로 가장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월핏 보아서도 절대 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처녀 역시 보자기 안에서 어렴포시 미소년이 쪽빛 옷에 초립을 쓰고 왼편이나 오른편에 붙어서 따라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마침 추파를 들어 보자기 사이로 주시하던 참이었어요. 보자기가 거치는 순간에 버들른 변론 동자의 내눈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놀랍고도 부끄러웠죠. 심생과 소녀가 이어지게 될 것을 암시해요. 소녀의 외양묘사를 통해 아주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생의 소녀에 대한 관심이 없 보이죠. 추파를 들었다라는 거는 추파의 눈빛인 거 알죠? 이성에게 보내는 눈빛, 눈길이죠. 처녀는 보자기를 걷잡아 다시 덮어쓰고 가버렸다. 심생은 어찌 이를 놓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심생의 적극적인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적극적이죠. 바로 뒤쫓아서 소공중우동 홍살문 안에 당도하자 처녀는 한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멍하니 무언가 잃어버린 것처럼 한참을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웃 할멈을 붙들고 심생에게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호조에서 계사로 있다가 은퇴한 집이고 다만 16에서 17세된 딸을 하나 두었는데 아직 혼사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그 뒤로 이것이 일가가 되었다. 저물어서 갔다가 새벽이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사랑이 빠진 거죠. 이렇게 20일 동안 계속하였으나 그래도 그는 게을리 아니하였다. 권려는 초저녁에는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바느질을 하기도 하다가 밤에 이르러 불이 꺼지는데 이내 잠이 들기도 하고 번민으로 잠을 못 이뤄 왜냐하면 오는 걸 아니까 전전반측이죠. 계속 심생이 오는 걸 아니까 6, 7일이 지나자 문득 몸이 편치 못하다고 겨우 초경부터 백에 엎드려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긴 한숨 짧은 탄식을 내쉬어 숨결이 창밭까지 들렸대. 그러니까 소녀가 심생이 매일 찾아오는 걸 알고 마음속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20날째 되는 밤이었다. 권려가 갑자기 마루로부터 내려와 바깥벽을 돌아 심생이 앉아있는 처소의 당도하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꾼이 일어서서 권려를 붙잡았다. 권려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겠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련님은 소강통교변에서 만난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미 20날 전부터 도련님이 다니시는 줄 알았답니다. 저를 붙들지 마셔요. 한번 소리를 내면 다시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절 놓아주시면 제가 뒷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시게 할게요. 얼른 놓으세요. 심생은 고지 듣고 물러서서 기다립니다. 권려는 획 돌아서 들어가 버립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계집애를 부르더니 너 엄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주시라고 하여 갖고 오너라. 밤이 깜깜해서 사람이 겁이 나는구나. 하여 계집애가 옷방 마루로 건너가서 금방 자물쇠를 들고 왔습니다. 권려는 열어주기로 약속한 뒷문에다 아귀진 새꼬챙이를 불명히 꽂고 다시 손으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일부러 쇠를 채우는 소리를 착하당 냈어요. 그리고 곧 등불을 끄고 고요히 잠이 깊이 든 듯 하였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엔 막 내쫓아요. 그런데 결국 맨날 오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부모를 모시고 나온다. 부모는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셔요. 제 나이 17으로 발걸음이 일찍이 문 밖을 나가지 못하였다가 월전에 우연히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에 소강통교에서 덮어쓴 보자기가 바람에 날려 거치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초립 도련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부터 도련님이 안 오시는 날이 없이 이 방문 밑에 숨어 기다린 지 이제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와도 우시고 추워도 우시고 문에 쇠를 채워 거절해도 역시 오시었어요. 이거 왜 거절했겠어? 신분이 달라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가는 새벽이면 나가는데 자기 홀로 창벽 밖에서 있은 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과 다르게 누명을 뒤집어 쓰지요. 제가 필약 계획에 물린 뻥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지금 바야후로 청춘이라 혈기가 아직 정하지 못하여 다만 나비와 벌이 꽃을 탐낼 줄만 알고 바람과 이슬의 맞음을 돌보지 않으니 며칠 못 가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병들면 필야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입니다. 비록 남이 모르더라도 반드시 음보가 있게 됩니다. 또 제 몸은 한낱 중인 집 딸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절세의 경성지색으로 꽃이 부끄러워할 만한 욕모를 지닌 것도 아닌데 도련님께서 솔개를 보고 매로 여기시어 제게 지성을 바치되 이토록 부지런히 하옵십니다. 제가 만일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시어 복을 제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아 저는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동기관이 없으니 형제지관이 없으니 시집가서 대리사위를 맞아 살아계실 때에 봉양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모시면 소망에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이 뜻밖의 이렇게 됐으니 하늘이라 말을 무엇 하겠습니까? 권려의 부모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달리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건 둘 사이의 관계를 안목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심생 더욱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같이 동침을 하게 되었다. 나이 타게 사모하던 그때 그 기쁨이야 오죽하였으리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날 밤 방이 들어간 이후로 저물게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없었다. 권려의 집은 본래 부유했습니다. 그로부터 심생을 위하여 산뜻한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으나 그는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봐서 감이 잊지 못합니다. 집에는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생의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어떻게 보면 화끈하게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양반 가문 선비가 중인 처자와 결혼하는 것이 당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그렇기에 심생이 소녀와의 연분의 집안에 알리면 소녀와 이별해야 하기 때문에 옷을 숨겼던 것이죠. 심생은 소녀에게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달리 집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혼인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심생은 아무리 조심해도 집에서 그가 바깥에서 자고 오래 돌아오지 않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하여 절에 가서 글을 읽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심생은 마음이 몹시 불만이었으나 집에 압력을 받고 또 친구들에게 이끌려 책을 싸두고 북한산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심생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선방에 머문지 한 달 가까이 됐을 때 심생에게 권려의 업무는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편지를 써보는 유서로 영영 이별하는 내용 권려는 이미 죽은 것이죠. 비극적인 사랑 편지의 내용입니다. 봄 추위가 아직도 쌀쌀하운데 절간의 글공부에 옥체 평안하시옵니까? 항상 사모하는 바 어느 날이라 잊으리까? 소녀는 도련님께서 떠나신 이후로 병을 얻어 골수, 뼈에 사무쳐 약이 무효하온지라 이제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사옵니다. 바로 뭐예요? 신분 차이 때문에 사랑을 잃고 병을 얻었죠. 불쌍해요. 소녀처럼 박명한 몸이 살아오건들 무엇하오릴까마는 우선 세 가지 큰 안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죽음의 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소녀 본래 무남독녀로 부모님의 사랑하옵심을 받자와 장차 부모님께서는 적당한 사위를 구하여 만년의 의지를 삼고 후일의 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더니 호사담아라! 뜻밖의 악연에 얽히었군요. 호사담아는 좋은 일에 막아낀다 이겁니다. 열아가 외람되게 높은 소나무에 붙었으나 주진지개, 주진지개, 주진양씨가 바로 무릉도원에 들어가 서로 혼인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제 단망이옵니다. 바로 희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끊어졌다. 이는 소녀가 아무 낙이 없이 시름하다가 마침내 병으로 죽음의 일은 까닭이였고 이제 고당학발, 늙으신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원히 의뢰할 곳이 없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첫째 한이옵니다. 늙은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소녀의 첫 번째 한입니다. 여기서 효심을 알 수가 있죠. 여자가 출가하면 비록 종년이라도 문에 기대어 손님을 맞는 기생의 몸이 아닌 다음에야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겠지요. 세상에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가 있사오리까? 소녀같은 몸은 남의 속임을 받아 몇 달이 지나도록 일찍이 도련님 댁에 늙은 여자 하인 하나도 보지 못하였사오니 살아서 부정한 자취를 남겼고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될 것이라 이것이 둘째 한이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한 그리움과 또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고 또 내가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련님 댁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이것에 대한 한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부인이 남편을 섬김에 음식을 장만하여 공개하고 의복을 지어서 입으시도록 하는 일보다 큰일이 있을까요? 도련님과 만난 이후 세월이 오래 하지 않음도 아니오 지어드린 의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한 번도 도련님에게 한 사발 밥도 집에서 잡수시게 하지 못하였고 한 벌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으며 도련님을 모시기를 다만 침석에서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셋째 아니옵니다. 그리고 상봉함은 지 얼마 안이 되어 문득 길이 이별하였고 병으로 누워 죽음이 다가왔으나 대면하와 연결을 못하옵니다. 이러한 여자의 슬픔을 어찌 좋게 군가에게 말하겠습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러 창자가 이미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 합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쓰러지고 시대는 꽃잎이 진흙이 된다 하운들 끝이 없는 이 원하는 어느 날이야 다하리오. 호호라 창사의의 미래는 이제 그만입니다. 그게 뭐예요? 창사의의 미래. 신분 차이 때문에 심생 집안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한 이제 밀회가 비밀스러운 만남 이제 그만이라는 거죠. 바라오 건데 도련님은 소녀를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더욱 글공부에 힘쓰시어 일찍이 청운 푸른 꿈의 뜻을 이게 출세죠 출세 그래서 심생과 결국에는 부부로서 살지 못한 그런 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생도 붓을 던지고 빨리 죽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심생전에 들어간 그런 내용을 좀 인물의 태도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심생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나중에는 되게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죠. 부모에게 소녀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소녀를 버려두게 되죠. 좀 무책임합니다. 소녀는 교제에 신중하고 소극적이고 결국에는 부모를 설득해서 심생을 사위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또 남편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하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심생이랑 이별을 하게 되고 병을 얻어가지고 세 가지의 한을 가지면서 첫 번째 한이 뭐죠?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한 두 번째 한이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한 세 번째로는 부부로서의 인연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었죠. 세 가지 한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애정소설이고요. 신생전, 전에 해당합니다. 바로 인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 전으로 끝난다라면요. 인물의 일대기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주제는요. 바로 신분제의 속박으로 씁니다. 신분제의 속박으로 인한 남녀의 비극적 사랑이죠. 심생전은 양반과 자제인 심생과 중인계층의 소녀 즉 신분이 다른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크게 심생과 소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부분과 심생과 그 사랑에 대한 매화회사, 작가의 평이 담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생과 소녀의 사랑,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데서 오는 이별, 이에 따른 소녀의 죽음을 통해 신분의 장벽에 따른 두 남녀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당시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회사의 그 평가에서는요. 심생의 태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신분제도라는 사회적 장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랑의 성취라는 적극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며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심생전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상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유연애 사상 두 번째가 여성의식의 성장 신분질서, 동요, 중인층의 성장에 이해해당합니다. 자유연애 사상이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나고요. 읽어보시고요. 여성의식이 성장하죠. 소녀가 자신의 의도를 부모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장면이나 한글로 된 소설이나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었고요. 신분질서의 동요, 양반과 자제인 심생이 중인임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 신분차이 때문에 혼사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에서 신분질서가 어지러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인층의 성장, 소녀의 아버지가 호조에서 회계일을 맡은 중인으로 많은 불을 축적한 사실을 통해 경제력이 뛰어난 중인층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사장애화소에 대해서 볼게요. 대부분의 고전소설에서는 정혼, 지방길이 연결되는 혼인이 설정되어 있죠. 정혼은 혼인의 전단계일 뿐이지 그 자체로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혼이 있은 연후에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혼인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까지 그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갈등과 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혼사장애화소입니다. 혼사장애화소는 1차적으로 바로 일종의 바로 통과제의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과제의라는 말은 뭔가를 꼭 통과해야지만 통과해야 하는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과제의적 의미 혼인은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거죠. 그런 까닥의 고전소설에서는 순조로운 혼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과 고통이 통과제의라면 혼사장애는 그러한 의미를 담기에 좋은 기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사장애화소가 통과제의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 항상 가문의 일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문을 중요시하는 당시의 일반적 의식을 고려할 때 고전소설에서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 실로 중대하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혼사장애 혼사라는 게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OX 문제 확인해 볼게요.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거 모티프를 얻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중심인물이 결연에 관해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맞죠? 누가 심생이 처음에 적극적이었다가 소극적으로 변하잖아요. 사파식 서술을 통해 인물이 지향하는 막 그건 없었습니다. 사파식 서술은 이야기를 마구마구마구 집어넣어야 사파식 서술인데 그런 거 없었고요. 주로 인물과 개인 사회 사이 바로 신분제도 심생과 여인 사이의 사랑과 사회적 신분제도 이게 있었죠. 혼사장애 모티프를 통해 맞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 글을 통해 심생이 매일 밤 소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신혼살림의 여자의 집에서 시작했다.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누리지 못했죠. 그래서 X입니다. 7번 소녀가 심생의 존재를 부모에게 밝혔어요. 밝혔었어요. 소녀는 당대 여성들의 주체의식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생과 소녀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자유연애 사상 맞습니다. 소녀는 심생과 눈이 마주치자 은근히 이때는 아니었어요. 마주칠 때는 그냥 갔고요. 이웃의 노파는 심생의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서 유서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유서는요. 심생과 소녀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끝났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소녀의 한을 통해 당시의 신문제 사회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찍 죽어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한 며느리로서 심생의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부부로서 함께 살지 못하는 한 이 세 가지 한이 제시된 유서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소녀의 한이 신분 차이에 의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물쇠를 잠그는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서술해보세요. 심생의 마음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실현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심생의 입장에서 자물쇠로 뒷문을 잠그는 것은 소녀의 사랑을 얻는데 바로 또 다른 장벽이 생긴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극복해야 소녀와의 사랑을 이룰 수 있죠. 근데 극복합니다. 계속해서 작가를 직접 드러내면 소설의 이야기가 허구적이라는 인상을 약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설적 진실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심생이 비밀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신분과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심생은 양반 가문의 선비임으로 중인 처자와 혼인하는 게 당시 법도에 어긋났어요. 심생이 소녀와의 염분의 집안이 알린다는 것은 곧 소녀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일을 감췄던 자 우리 여기까지 오늘 신생정 공부 열심히 했고요. 꼭 복습해주세요. 감사합니다.